안녕하세요. 요즘에 잘 징겨 먹고 있는 유산균을 소개하겠습니다. 다이애 유산균인데요. 한 달 넘게 먹었는데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. 그리고 이 유산균은 창과 체지방을 같이 관리해주기 때문에 엄청 편하고요. 이름에 슬림, 뉴트릴라잇 블렌스웨팅 슬림픽 그리고 캡슐드로 되어 있어요. 하루에 딱 하나를 먹으면 돼요. 여기 안에 100억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먹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비타민 B1, 비타민 B2, 나이신, 반토텐산, 식이섬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핵심적인 유산균이 다 한 갭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정말 좋아요. 그리고 창이 건강하고 변해야지 다이어트도 잘 되기 때문에 몸속 안에 있는 체지방, 지방을 관리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가격은 6만 9천 원인데요. 하루에 딱 하나를씩 먹으면 한 달씩 먹을 수 있어요.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유산균들이 나오는데요. 브레일다잇은 창 유산균, 캡슐유산균, 여자의 지류종 유산균, 그리고 다이어트 유산균, 그리고 애들 유산균, 맞춤 유산균도 나온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을 섭취를 함으로써 창도 관리하고, 그리고 다이어트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